안녕하세요 저는 큐레이스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네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건데요 제목은 아보이시인다 나잇 이라는 이야기에요 읽어드릴건데요 헤나와 사d because she had no children she prayed and god gave for a son samuel she was very grateful so she gave samuel to god to serve him 음 헤나는 이야기 저희 되게 슬퍼했어요 왜냐면 아들이 없어서 슬퍼했어요 근데 어느날 천사가 앞에 나타나서 어 아들을 주웠어요 하루에 대한 아들이에요 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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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 헤나 이번엔 핑크색 옷이네요 빨간색 옷이네요 여기 여러가지네요 한번 끝까지 해볼까요 이번엔 초록색 옷이네요 이 옷은 계속 반복하나봐요 이 옷은 계속 반복하나봐요 사무엘는 사무엘가 성장에서 도와줬어요 사무엘는 사무엘에서 도와줬어요 사무엘는 성장에서 컸어요 사무엘 하나가 맡겼어요 엘리아라는 제사장이었는데요 엘리아를 많이 도와줬어요 사무엘 뭔가 강아지 같네요 ental 사무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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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근데... 사모의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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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모의... 음... 엘리아 제사관장한테 갔어요 음... 맞어요 맞어 엘리아 제사관장에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다시 잠자라고 했어요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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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나야 하... 아... 아... 엘리아 제사관장에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시 잠시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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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이자 세 번째로 들리자 엘리아 제사장에게 또 갔어요 엘리아 제사장이 하나님이 널 부르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부르면 넉이 뭐지 하이 있다고 말하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사무엘이 그래가지구 하나님이 나의 사람들에게 나를 제대로 전해줄 수 있냐고 말했어요 그래가지구 사무엘이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맞죠? 네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오 이번엔 된다 머리카락으로 좀 칠해줄까요? 옷은 초록색으로 해줄게요 어 목을 안 칠했네요 목도 칠해주고 어 이분은 무슨 색으로 해줄까요? 오렌지? 이 땅바닥에 오렌지를 한 다음에 카페트를 아 어떡해 네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제가 일부 이놈 비교를 칠할게요 비교를 칠할게요 비교를 칠할게요 비교를 칠할게요 비교를 칠할게요 이렇게 칠할게요 빨간색을 해볼까요? 목다 화체 znale 바닥을 müs 거 라는가요? 바닥으로 정해야겠어요 아 이색 어때요 아 보라색 보라색 아까전에 진짜 보라색이었죠? 아마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 빛을 노란색으로 할게요. 노란색이 제일 어울리겠죠? 오 죄송해요 계속 가리고 있었네요. 저 빛을 노란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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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고 있었네요.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가리고 있었네요. 저 빛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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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으로 가리고 있었네요... 저 빛을 모란색으로! 저 빛을 노란색으로 가리고 있었네요. 아침! 제 빛! 저 빛이 해주는 전fred라ender wr revived. 너무 오래 걸렸어 자, 구름 빨간색으로 할게요. 제가 사진만 찍을게요. 아, 이게 뭐야. 이건 뭐야.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다음번에 또 다시 할게요. 이게 안 됐네요. The Voice in the Night 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? 그럼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